어머니. 아이고, 깜짝아. 야, 너는 언제 이렇게 왔냐? 기축 좀 하지. 어머니, 서희재가 그렇게 마음에 드세요? 며느리 바꾸고 싶으세요? 별 뜻 없이 한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말어. 그런데 너는 이 시간에 집에 웬일이니? 오늘 수아 제가 데리러 가는 날이잖아요. 좀 쉬다가 데리러 가려고요. 내가 말 안 했니? 수아, 이제부터 희재가 데려오기로 했거든. 수아를 서희재가 데려와요? 누구 맘대로요? 제가 데리러 가는 날은 제가 하게 해 주셔야죠. 아니, 너 바쁘다고 해서. 어머니! 저 수아 엄마예요. 수아 내 친딸처럼 생각하고 진심을 다했어요. 어머니 눈엔 부족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수아한테 좋은 엄마 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. 가끔 수아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화도 나기도 했지만 수아 남들이 보기에 잘나고 훌륭하게 키우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. 수아 엄마 자리 서희재한테 못 뺏겨요. 수아는 내가 데리러 갈 거예요. 아니, 수아가 희재를 잘 따르는 걸 나더러 어쩌라고. 야, 진짜 제클린 수아 앞에서 희재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거 아니니? 아니, 저렇게 화를 내고 나와서 수아 앞에서 둘이 딱 마주치면. 야, 저 싸가지 성격에 희재를 가만두겠냐? 정말 그런 일 생기면 안 되는데? 네, 어머니. 기훈아, 큰일 났다. 희재가 수아 데리러 갔는데 제클린이 그걸 알고 잔뜩 화가 나서 갔어. 제클린이 수아 앞에서 험한 소리 하면서 난리 칠 것 같으니까 네가 빨리 수아한테 가서 제클린 좀 말려. 네, 알았어요.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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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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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야!